바다 서 있는게 낫는게 아니면? 힘이 줘서 서있죠. 근데 요기에 보면 물을 많이 주면 있고 꼬부러진다. 물 많이 줬으면 꼬부러진다. 영향이 힘이 좋으면 이게 지금 가리가다 고온열상이거든요. 이게 가리가 많아서 그런거에요. 근데 요기 나무들이 지금 노랗고 요쪽에들 좀 진하죠. 요것도 지금 가리가다 해서 이렇게 타고 있는거에요. 요기서 더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기에 지금 펄스 나오다가 털어지거든요. 요쪽에 털어져 작죠. 요기 심줄이 빨갛잖아요. 요기 모가지가. 근데 왜 일소형사이라고 합니까? 이파리 마리는거. 그 가리 가다듬고. 요 대종임기에요. 골드그린에. 골드그린에. 연면십이에요. 연면십이에요. 포도예에요? 네. 포도예고 다 써요. 빨갛다고 하는게 어떤거에요? 요거에요. 심줄이 빨갛죠. 요 화면에 봐보라고. 화면에. 빨간게 보이죠 심줄이. 심줄이 빨갛잖아요. 화면에. 화면에 심줄이 마디마디 빨갛잖아요. 요기에. 요기에 빨간게. 가리 가다때문에. 가리 가다듬어요. 가리 가다듬어요. 가리 가다듬고. 고온열상이 일어난거에요. 요기 되면. 요 위에 가면 나빠져요. 한봉지 얼마안개죠. 한봉지를 팡말뚱으로 팔아요. 요거를 그래도 좀 깝네요. 까만게 아니고. 지금 열상이 일어난거 있잖아요. 요거 때문에. 요게 요게 지금. 타버렸잖아요. 요기 요기 타버렸잖아요. 요기 요기. 가리 가다듬고. 고온열상이. 지금 요소를 갖다가. 더 많이 줘요. 빨리 주지 않으면. 장애가 많이 일어나요. 그럼 요쪽에는 지금 보면. 어. 이파리가 많이 타고 있죠. 요기. 테두리가 타잖아요. 요기 타버리고. 어. 요런것 위에 것들이 보면. 나오자마자 털어져 버리거든요. 이런것들이. 자세히 보면. 이렇게 털어져요. 그래서. 요. 요런것. 요런것들 보면. 많이 타버렸죠. 요것도. 가위 테두리가 타고 있죠. 탄다는거는. 요거. 요거. 세포가 타고 있잖아요. 요거 타고 있잖아요. 요거. 뺑그로 타고 있잖아요. 요거. 지금 테두리가 타주고 있잖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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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되면. 요거. 요거는. 이미 나오다가 장애가 받아. 요거는. 요거. 요기 보면. 뽀얗게 맺힌게. 눈물 흘리고 맺힌다. 요거. 끝에 하얀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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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가리가 다. 곤열상으로서 세포구덩이. 경화된거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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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작게 좀 더 줘야 돼. 요수로 더 줘야 되지. 요런것도 지금 테두리가 탄 거 거든요. 요. 요것들 더이상 안타고. 잘하십니까. 안타고 나쁩니까. 요것도 지금 탄거고. 요소로. 가리가 다. 고원열상이죠. 그렇죠. 아. 요거. 요기. 탔는데. 요거. 이렇게 되면. 그러면 포도알 요게 장애로 받아요 나오면서 수정이 안될수도 있고 장애로 받아요 그렇죠 여기서 뒤인거나 새순이 뒤인거는 동일하거든요 위치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런것들이 아직까지 빨간 심줄이 있는거는 탄탄묵과 가리가 많아가지고 물이 많이 많아가지고 이런것들이 가리가 다서 장애 일어나고 있는거에요 그렇지 장애 일어나고 있는거에요 우리는 이런걸 항상 고토 부족이라서 이거 응애문가 아이가? 응애문이 싶은데 응애야 응애문이에요 응애야 풀에서 올라갔는가예 어디서 올라갔는데 못했고 하다가 응애해서 응애무언 것 같아요 응애무언 것 같아요 어 말짱한데 아니, 이 팔에 여기 있네요. 여기 응애 몸에 이런 식이구나. 어떤 거요? 아, 저, 해꾸면 그만 가지고요. 노란색, 골고루만 막아줍니다. 응애 없습니다. 응애 없어요. 카메라 확대했거든요. 응애 자국이 아니고. 가리 가다가 곤열생입니다. 100% 응애입니다. 밭에 가셔가지고 세종방위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게 있잖아요. 찍지 마고요. 돌어 놓고. 톨톨 털어가? 탈탈탈 털어보면. 돌어 보면은 하얀 게 움직여요. 움직이면 그냥 있는 게입니다. 그럼 이제. 웬만한 비는 많아요? 걸어다니면 도요. 지금은 이게 그러니까 양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양에 주워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 작년 나는 낭무가 부대해지는게로 와이로로 와이로로 가고 있는데. 저 와촌 사람들이 와갖고. 죽은 것 같네요. 여기 시체들이 있어. 시체들이 있어. 그럼 약을 했을께요. 영양에 시체들이 있어. 네. 지베린 처리 해놓고 나면은. 포도송이가 이렇게. 우리랑 이렇게 굽고는 거 있잖아요. 딱딱 그건 왜 그래요. 영양이 그. 지베린 자체가 풀략 성질이거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새송이를 다루는. 예. 여기 해가지고. 어이구 비창이 너무 살았다. 이거 지금 이렇게 술세가 너무. 왜요. 선생님 맘 만내봐. 하하하. 여기에. 아니 그래 지금 이거. 여보세요. 이게 내가 약간. 이게 줄기가 안 동원하잖아. 이게. 이게. 그래 지금. 이 팔에 대면 큰 줄기가. 약한 놈은 줄기가 또 우리 한대. 이거는 지금 타원형이라. 총장가 너무 많이 정답이지. 그래 우리가 내가. 우리는 이게 질소 같았고. 아니 이거 이제. 비로가 작아서 그래. 이거 비로가 작아서 그래. 작년에도 우리 일에 한번 다뤄봤거든. 이게 수시가 좋았고. 우리가 한. 이건. 이건. 오늘 내가 정잔이신데. 기술 교육하면 내가 막. 신동설을 많이 하거든. 우리도 이렇게 기술을 질소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은 안 하시니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이게. 한 나무잖아요. 이 나무잖아요. 이 나무잖아요. 이 나문데. 여기 보세요. 이파리. 그 힘줄이. 그렇지. 안팽겠네. 그리고 힘줄이 빨갛잖아요. 그리고. 잎이 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질소 부족이 아니고. 가리 가다. 가리 가다. 가리 가다에서. 웃자람이 나온다는 거지. 이거는 질소 부족이 아니고. 가리 가다. 가리 가다에서. 이 같은 나무에서. 이런 것들이. 이 잎이 지금. 이것도 장애가 일어난거든. 그러면. 이게 장애가 일어난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잎이 털어져 버려. 여기 가이가 약간. 헤끗하게 다르죠. 다음 이것도 탈 때. 탄다고. 그러면. 가리 가다지. 얘가. 수세가 강한 게 아니라. 가리 가다에. 그 장애죠. 더 커야 돼. 더 굵어야 돼. 잎이 전체가 빨갛빨갛하잖아. 이것 때문에. 아. 한 동 삼아. 몇말분입니까? 25말로 가지고. 몇 번 더. 250말로. 250말로. 요것도 지금 타고 있대요. 250말로. 열통을 사용할 수 있네요. 열통을 사용할 수 있네요. 250말로. 그럼 16리터에요. 저거. 15리터. 15리터. 응 Zero.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